이건 아예 생판을 모르는 노래잖아요. 8곡 다 모르는 노래잖아요. 이번에는 에메이라고 부르는 가수인데요. 이 가수가 사실 한국에서 유명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일본 가수가 유명하면 대부분 애니메이션 OST거든요. 이 분이 거의 애니메이션 전문 가수라고 불릴 정도로 애니메이션 OST를 많이 해서 기본적으로 이 분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가수이긴 한데 저는 애니메이션을 안 봐서 다른 사람들만큼 이 가수에 대한 노래가 엄청 좋다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번에 다른 이상형 월드컵에 이 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순위대로 8곡을 골랐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자. 자, 먼저 결정했어요? 함께 1,2,3.. 1번. 그 다음에 3분 모의. 자 다음 노래는 OST 제목이 나오네요. 그럼 이건 들어봤어요? 응. 왜 애니메이션이 너무 많아? 해볼게요. 1번. 갑철성은 카바네리. 마지막 두 노래. 나비 매듭과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OST. 이 곡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진짜 해볼게요. 1번. 이제 8곡을 들어봤으니까. 이 노래. 비슷한 흐름인데. 해볼까요? 1, 2, 3, 2번. 강연 전에 들었던 노래. 할게요. 1, 2, 3. 2번. 결승의 갑철성은 카바네리 엔딩 송과 폴라리스에요. 갑철성은 카바네리는 처음 들어봤겠죠? 1, 2, 3, 4. 이런 노래. 분위기는 전혀 다르네. 저기 있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2번. 2번 플라리스가 결혼했어요. 이건 어떤 포인트가? 허스키한 점이 잘 보였어요. 이 가수는 어떤 것 같아요? 짤따끼리 8곡을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허스키 보이스만에.. 그렇죠. 이분 목소리가 내가 알기로 어렸을 때 다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특이한 것 같아요. 다쳐서 저 소리가 나왔는데 나중에 고칠 수 있었는데 목소리가 변할 수도 있어서 안 고쳤대요. 아무래도 보이스가 특이하니까 이런 OST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내 생각에는 본인이 성대를 좀 다쳤으니까 아무래도 노래하기가 힘들잖아요. 보통 다치기 전과.. 그래서 노래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발성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그래서 오히려 노래하는 데 유리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플라리스에서 엘로 하고 끝을 냅시다.